자 이번엔 두번째 환자 맞아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생각했을때는 우선 나머지 한번 와야겠어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운동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얘는 뭐 탐정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방울뱀 그리고 얘는 뭐 퍼즐조각 맞춤 하마인거 같은데 음 우선은 얘 한번 해보죠 제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게 있는데 제가요 가끔 이런 생각한적이 있거든요 나 이외에 또다른 나 진짜 예전에 제가 전경 그니까 군시절때 그런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군시절때 너무 못해가가지고 손님들에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때 한번 더 제주도내에 있던 정신병원으로 한번 가본적이 있었거든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돌리네요 예 돌리 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얘한테 자 봅시다 우선은 자 근데 보니까 양늑대라고 있네요 자 이거 봐선요 겉으로는 양인데 그 내면에 그 내면에는 늑대가 있다 라는거를 알려주는 대목이긴 하겠네 그러면은 우선은 상담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찬찬히 해봐야지 어 어 자 안녕 정신과 상담은 좀 그러니깐요 예 자극요법은 좀 그렇고 우선은 건강진답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가 지금 뭐 안에 있는지 예 아까전에 뭐 늑대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봅시다 어허 울엉룰룽대고있어요 지금 들리시죠 지금 어루어루어루어 오우야 오오오 이거 금방이라도 물거같은 느낌이야 지금 예 금방이라도 예 물어버릴거같애 진짜 예 제가요 일전에 어렸을때요 예 개한테 물린적이 있었군요 물론 그나마 광경뱅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자 그러면은 최면에서 한번 걸어봅시다 예 자 최면에 색에 빠져냅니다 자 천천히 자 보세요 자 얼큰니 자 레드사인 자 아 무서워서 손 뗀다구요? 예 진짜 무서웠지 예 저도 좀 약간 좀 무서워서 예 자 뽑힙니다 어? 뭐지? 다리인가? 어 뭐 뭐야 사막 한복판? 게다가 얘가 거기에 걷고 있었나봐요 예 사막 한복판에 버려졌나? 뭐 약간 그럴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어? 아하 신기루 오아시스 야 거기 가면 안되는데 예 진짜 아시죠? 신기루가 보이면 못가는거 어 근데 아니네 자 그리고 어 뭐야 하마? 아까전에 병원에서 봤다얘죠? 예 자 뭐 보호될수고 있긴 한데요 예 자 자 그리고는 따라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예 따라 들어갔죠 오호 어 뭐야 자 그래서 혀같은게 있는데 낼름그렸때면은 어이구 자 어 몸이 열렸었는데 예 좀 그랬나보네요 예 자 일단은 예 조금 진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가만히 써보자 적극적인 공격성향 분석 스읍 요거 한번 해보자 예 이게요 만약에 얘가 이중인격 아유야야야야 지금 자해하고 있다 예 제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끔 이런 성향을 좀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스읍 간호 좀 은근히 좀 그런게 좀 있습니다 예 진짜 뭐 이상 라이크치만요 일단은 적극적인 공격성향 한번 분석해봅시다 예 자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요 얘가 어떤지 자 이때 이거 받아볼래? 어 이거 야구방망이야 어 너 야구할 수 있으냐 모르겠다 어 자 자 뭐 어쨌든 이걸 한번 떼어볼래? 어? 니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아하 이런 지금 장악하고 있죠 예 자 이때는 예 제가 막아낸것 같네요 예 물론은 좀 우선은 스읍 건강지는 일단 바라봤어 이거 뭐 안 되어있고 작업욕법 흐흠 흐흠 자 이때는 자악하는거 멈추는것부터 해봐야겠어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안 되어있거든 예 약물처방 예 약물처방 예 약물처방 자아 일단 주사 맞을게 예 무사하지 말고 어어어 야 거짓말고 안아파와 안아파고 자자자 이제 진정을 시켜야하니깐 자아 자 자아 자아 어 뭐야 몸이 커지고 있데요 자아 어 지금 환상 환각을 보고있지요 환각 자아 오 또 하나 야 또 한명 나왔죠 예 에헤헤 자 그리고 오 또 하나 나왔고 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뭐야 어? 어 늑대이네? 오호 자 일단은 아둥마둥거리고 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뒷포닫고 자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 이상은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깐요 예 조언 한번 구해봅시다 박사님한테 자 봅시다 예 이 환자의 경우 그녀 그녀는 아까 돌일을 얘기한거죠 예 그녀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기에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과 마음이 마음속에 생각이 연결되지 않았기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네요 동시에 이 환자는 자신의 안에 있는 이상한 불만자를 제거하고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아까 그 그 불만자가 바로 늑대겠죠 그쵸 그녀는 항상 감정거리를 두고 성숙된 생각과 행동으로 딜레마에 빠지면 안됩니다 감정의 거리는 항상 있어야 하며 믿어 의심치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내면의 경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 누군가가 민감한 부분을 치료해줘야 환자의 치료 여부는 가능해집니다는데요 약간 오타도 좀 발생했지만요 그러면은 동기유발 훈련부터 할까 아니면 작업요법 우선은 동기유발 훈련부터 먼저 해봅시다 어 미안해 저 입이 또 꼬였네 자 이때는 한번 뭐좀 들어볼래 어 소리 중이여 동기부여 일과 자 하면서 우리 내부를 깊숙이 살펴봐야만 우리는 이 힘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힘센 동물이라고 상상합시다 아하 이거 좀 뭔가 좀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왠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알려지지 않는 힘센 동물 아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어 지금 역적화가 났어요 지금 예 또 자악하고있어요 이거 짜자자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자 어 괜히 좀 그랬네요 예 아이고 또 힘이 없네 자 일단 진전 없는거 같습니다 일단은요 동기유발 훈련로 실패했구요 쓰읍 그러면은 작업요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작업요법은 모르겠네요 예 자자 자악금악하고 자 일단은 너 뭐 만들고 싶은거 있는지 한번 해볼래 뜨개질이라도 어 아하 이것도 역적화네 이거 이거 지금 자기 찌르고있죠 예 저도 이런적 있습니다 예 저도요 자 근데 어 뭐야 어 설마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지금 어 지금 심장은 노리고있어 지금 어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괜히 지금 역적화 났고 말았어요 지금 예 그 제가요 이런말하게 뭐하겠슴나만 이런 자악 때문에 좀 그 뭐라고 해야되지 좀 자살한 자살충동으로 벌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상담부터 먼저 바라봅시다 예 자 안녕 안녕 꼴리 일단 내 말 좀 들어볼래 자악하지 말고 응 자 자 여기있는 리모스 한번 볼래 응 이게 너야 응 양이라고 자 보이지 공격상으로 너무 크게들어냈죠 지금 하 지금 와 완전히 지금 돌격했어요 지금 완전히 상처나네 예 자 어쨌든 일단 거울치우구요 아 이것도 역효과인가 지금 아하 이럴 solche 알았네 그러면은 일단 그림치로를 한번 해보자 일단 역효과가 났으니까요 예 그림치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 이따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래? 어? 옳지? 착하지? 자 자 뭔가 그리기 시작하죠? 보자 어? 뭐야? 어 이런 왠지 느낌이 안좋아 이거 으렁거리기 시작하세요 어어? 야 이거 이거 이상한 작품 나온거 아니야? 자 일단 그리긴 했습니다 어? 그리고는 조용해졌네요 자 뭘 그렸을까 어어? 야야야 설마 이거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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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찢어버렸네 그것도 이제 자기 자각하면서요 자 일단은 아 조금은 들어 놨네요 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스읍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 정신과 상담 해봤자 못쓰면 없겠고 일단은 건강진단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아하 지금 또 들리시죠 지금? 예 늑대 울음소리야 똑같네 자 자 그러면은 남은거 다시 정신과 상담할 수 밖에 없다는건가 스읍 이러면 역효과 나면 좀 그렇텐데 자 자 돌리야 아까 거울 준거 미안했어 자 자 이때 작은거라도 볼래? 큰거 좀 그랬다 야 어 이거 봐봐 너 자자 응? 자 오이 봐봐봐 늑대 어이구야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예 도플갱어가 아니죠 예 예 바로 늑대라는거 어허 오케이 어 아이구야 또 또 줄어들네 아이구야 이거 어떡하냐고 일단은 다시 한번 조언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일단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자 자 이 환자의 내부 압박은 긴장과 욕구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환자에 대한 분석은 이 환자는 현재 행복이라는 상황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판타지아의 풍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의 초점은 그녀 안에 있는 내적 갈등으로 유지됩니다 아하 스읍 이거 보니까요 요 판타지아의 풍경이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인데요 제가요 아까 전에 전경 얘기했었잖아 그 전경 근무하는 동안에요 스읍 좀 또 하나의 나랑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였었거든요 예 진짜 거짓말 안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뭐 힘들다 보니까 뭐 얘기해줄 사람 있다고 해도요 스읍 왠지 내 얘기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간호 또 다른 저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니까 일종의 혼잣말이죠 혼잣말차 하는 경우 예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내적 갈등으로 이제 비유된 것 같은데 스읍 자 일단 계속 이루어 볼게요 예 물론 저는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나아졌긴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예 좀 고쳐야 할 부분도 있긴 하고 우리는 환자의 순수한 뭐 이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 예 어 어 잠깐만요 예 자 아 일단 뭐 일단 뭐 네트워크상태 불안정하다가 뭐 경고 떴네요 예 일단 일단 뭐 일단 뭐 뭐 일단 무시합시다 예 계속 계속 지낼게요 미안해요 아 아 다시 아 미안해요 다시 갈게 미안해요 아까 제가 그 그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네트워크상태 안좋았다고 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환자의 순수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로 자기 자기의 자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는 자신의 자아의 양과 두려움 양쪽의 압력에서부터 자유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적을 만들고자 노력하려 한다면 간단한 육체노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읍 간단한 육체노동이라 아허 스읍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잠깐 확인 누르고 예 자 일단은 그냥 경고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예 아이 진짜 왜이 또 나와있어 자 작업욕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자 자 일단은 자 너 만들 수 있는거 한번 만들어볼래 어 자 미안해요 예 잠깐 좀 예 자 일단 경고 계속 나오는거니까 무시할게요 자 자 일단은 예 뜨개질을 시작하네요 예 어 몸 만들고있어 지금 자 양말 같은건가 그 아까 하마의 꿈에서 나왔던 그 하마에서 나왔던 계좌에 최면술총에서 자 나왔던 자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아하 예 하마가 했던것처럼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예 예 자 아 그래도 반정도 올려놨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면술 한번 걸어볼게 이 상황에서 예 근데 저거같은 경우 뭐 비유되는거 있는거 같은데요 예 물론 19금적인거지만 예 좀 그랬어요 이따 라인 꺼주세요 자 일단은 예 최면술 세배기로 들어갑니다 레드 선 하면서 자 일단은 어 다음 세계로 들어왔네요 자 어 꼬리까지 흔들어 자 오 오 요요네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혀가 요요로 변했죠 자 그랬는데 어 뭔가가 있네요 예 자 자 어디론가 가고있어요 자 어 뭐야 여기 거미줄이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또 아까전에 하마가 또 지나왔어 어 자 어 뭐야 어 야 갑자기 공포성 분위기나면 나 지금 이거 이 집에서 라인 끊을 줄 몰라 진짜 자 어 일단 둘판에 왔네요 예 오케이 자 어 뭐야 뼈다귀? 어 그러서는 끝났어요 여기서 오호 자 어 일단은 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진짜 어 늑대가 나갔어 자기 내면이죠 지금 예 자 그리고는 어 조금 아둑마둑거리고 있네 자 깎이게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때 진정부터 먼저 시켜야겠어요 약물처방 들어갑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물처방으로 해서 좀 진정부터 시키는게 낫지 일단은 주사부터 맞아야겠어요 자 일단 늑대 너한테 맞아줄게 물론 양한테지만 그리고 진정하고 어 됐다 진정부터 됐네요 그리고는 조용해줬습니다 자 이게 자기 내면인가 보네 자 그리고는 어 자기도 이제 천천히 빠져드네요 어 자 황승순에 간호사 황간호사는 제가 개콘 봐가지고 압니다 자 오 오 다행히 일단은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어 그래도 많이 나와줬다 어우 좋아 그럼 여기서 쓰읍 어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은 조음부터 구입해봅시다 그래야지 뭔가를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봅시다 이 자 뭐 이거 아하 이건 아까전에 그거네 미안해요 이거 내용 똑같은건줄 몰랐어 자 몰랐네 자 그러면은 잠깐 다시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죠 어 일단은 뭔가 빠졌는지를 한번 알아야하는 법이 가장 최우선인거 같애 내 생각이 맞다면은 진짜로 자 봅시다 음흠 어 어 일단 작업요법 들어와서 밖에 없겠네요 예 작업요법 한 번 더 합시다 작업요법 근데 이거가지고 되려나 또 자 일단 다시 만들어볼래 돌리야 자 착하지 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무서워하지 말고 어 잠잠잠잠 어 못거리고있네요 아 아까전에 그 양말이구나 어 다 씻겼네 어 알았었어 일단 안하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어 그래 진행상으로 어느정도 나아진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조언 한번 들어봅시다 예 조언 한번 들어봐야지 예 알수있으니까 아이 근데 이것도 왜 계속 나와 진짜 아 진짜 짠하네 오늘 자 제가 무선이어서 그래요 양해해주세요 자 일단은 읽어봅시다 환자의 일시적인 안정은 에이 아 미안해요 계속 읽어봅시다 미안해요 에 미안해 환자의 일시적인 안정은 안정은 아이 진짜 이거 옥타 진짜 제대로 내내 자 미안해요 환자의 일시적인 안정은 아 안정을 위해서는 그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녀의 감정을 이용하여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생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녀는 표면적인 무서운 것들과 두려운 것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 들어가려 할 때 감성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네요 자 계속해볼게 또 경솔하게 그녀가 지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엮는 것은 가급적이 피하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다시금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와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이상해서 아 진짜 조금 그러네요 자극요법 주기에는 좀 그렇고 약물처방 해가가지고 일단은 뭐 안정부터 시킬까? 아씨 일단 좀 머리가 아프네 일단 약물처방부터 맙시다 약물처방 통해서 일단은 자 주사 맞자 걱정하지마요 안아픈거예요 어 오케이 자 자 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어 어허허허 여긴 어디지 어 왠지 몸이 나가네 어허허허 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는 걸 좀 아는가봐 이제 얘가 어허허허 자 그래야지 어 빨간것도 폈고 에 파랑것도 폈고 에 어허허허 아하 이런 그 늑대 걘가보네 아 이거 또 역효과 된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아이고 이럴엉 클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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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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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여 런 자 레슨도 안하니까 예전에 좀 그런게 떠오르네 자 미안해요 자 아하 이거 이렇게 해서 왔나보네 자 늑대랑 만났네요 자 아시죠 늑대하고 양은 예 천적지간이라는거 물론 이거 봉제인형 상에서 좀 아닌 아닌 가능성이 없죠 자 근데 늑대가 예 늑대 봉제인형이죠 자기 이제 뼈다귀를 짚고 어디론가 가네요 자 그리고 양도 따라갔네 돌리도 자 이때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놀고있네요 풀도 만져보고 그리고 양말을 던졌어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아버렸네 그리고는 어 뭐야 아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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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감이 대충 잡히겠는데 이거 자 일단은 자 아 이런 이런 이래가가지고 아이고야 이래가가지고 왜 내면에 또 내면에 또다른 자신 그니까 늑대라는게 왜 나타났는지 대충 감이 잡히네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자면요 이 주인이 이 봉제인형을 개한테 이제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오라고 했지 개한테 그래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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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네 아이고 또 기적을 잃었어 아이고 자 일단은 진행상 많이 나아졌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하지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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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격해봤자 일단은 뭐 안될거 자극요법 주기에는 좀 역포조 역효과를 낼거 같애요 그러면은 일단 그림치료부터 먼저 하자 자 자 그림치료 자 돌리야 자 자 일단 여기 그림있는데 한번 뭐좀 그려보겠니 아 아까처럼 공격성 보이지말고 자자자 자 자 뭐 그려볼래 자 옳지옳지 자 난 지켜보고 있을게 돌리야 자 일단 열심히 그리네요 자 그렸는데 으흠 자 아하 뼈다귀 그림이네요 게다가 배경은 그냥 검은색에 또 여기 풀밭에 위에 있는 거 예 그거죠 예 쓰읍 저거랑 비슷하게 그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마네인가 모네인가 하는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일단은 조언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예 그래야지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안전한 곳을 만드셨습니까 환자는 이제 그녀의 기억을 넘어 넘어있던 충격적인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자아감 상실은 그녀가 내면의 자아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나빴던 경험들이 그녀가 양이라는 것을 새로이 인지하고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직면하고 경험했던 것을 느끼면 그녀는 새로운 것과 오래전에 없어진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나 이것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제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괴들이 하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뭘 해야될지 방황을 좀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을 좀 못했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정말 뭐 제가 뭐 경륜 예상지 기자 하기 전만 해도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죠 지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비로 뭐 추천수라든지 아니면은 조회수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 이전말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좀 가슴이 아픈다 그렇다고 제가 정신병원 간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늑대를 지우게 되면 왜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의 고통 역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라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마음속의 늑대를 지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떤 걸로 하지? 일단 자극요법부터 해볼까요? 이거 좀 도박이지만 자 일단 이거 받아볼래? 뼈덕이야 자 자 어떤 말을 볼까요? 반응이 좀 있어야 됐던데 자 어 지웠어 자 오! 오! 자 어! 어 늑대 났어 얘 내면에 자 그리고는 예 일단은 예 주네요 예 일단 주면서 자 그리고는 오! 자 늑대 그리고 오 뭐야 오! 양 그냥 얘가 대충 감히 잡힌네 지금 내면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는거야 지금 오호 오케오케 자 자 오! 황간호사 예 황수승간호사 자 일단은 걔한테 가는데 자 일단은 예 자 오! 이따 무서워하니까 이따 다시 예 늑대로 변화되면 예 그리구는 예 그리구는 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 아아 적이 아니다라는걸 표현해주는거군요 예 게다가 이렇게 하면 안전할 수 있다 라는 의미 야 오! 잘했어 라고 하면서 예 둘이 이제 이렇게 된거네요 예 자아 오! 환자 잘 치료됐습니다 예 오 다행이에요 예 자아 자아 돌리환자도 예 다행히 치료 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예 자 오 다행is Aut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